고객님 이제 설 좀 보이는데 내가 이거 안으로 넣어드리면 안될까? 이거 빼다가 깨진거 아니에요 이거 할수 모르면 이거 한번도 안해봤는데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어제 뽑았다보니까 이 차가 새차가 얼마죠? 이거요? 새차 가격이요? 이거 한 6천 7,800 할거에요 얼마 안하네 새차가 아 그래요? 저거 엄청 힘들게 산건데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오오오오오오오 해보신거 맞아요 이거? 오 뭐야 뭐야 오 그냥 열리네 못하는게 병신이지 이거 빠진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요? 우리 숨지 맙시다 그냥 시원하게 하신거에요? 우리 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감이 오지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왜하냐면 닦아 아니 닦아 내가 이거 안에 닦아 드리려고 아 이거 사연이 안쓰면 이거 평생 청소 못했겠네 닦아 드리려고 예 닦고 다시 조립해 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 그러면 안되고 아 이 선이 들어가는건가요? 네 선이 들어 오 이거까지 기대 안했는데 제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손을 잘 집어넣어 예 여기 좀 잡아주세요 아 이건데 기대 이상으로 이거 깔끔하게 해주시네 이게 바로 사람 사는거죠 저한테 냄새나죠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안다 나죠 사람 냄새 아 기대한거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네요 쑥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잘하자나 네 나랑도 거래 안해 그들이 말을 막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막말해 이 새끼들아 근데 이게 어디 다른데 봐도 이거 뚜껑 넣는걸 이렇게 안해주더라구요 그냥 안해주지 그게 아니라 힘들다고 후방을 아예 아시는게 없다고 그러고 아예 일도 안매껴 후방을 다 안하려고 그래요 강남가서 할래요 10만원 주고 근데 이게 서초구 갔었는데도 서초구에서도 이게 컨버터블 후방은 잘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도 그 미니쿠퍼 컨버터블 탔었는데 그것도 후방 당한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거 바로 오늘 뭐 많이 해본 사람 같죠 작업할 때 아유 맨날 해보신거 같은데 맨날 해본거 같죠 네 네 음 아 그 방 잘 나오네요 예금치 오 오 오 완벽합니다 이거 진짜 몇점? 100점입니다 예 110점이다 100점이요 100 오 고맙습니다 아 아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이제 이게 제 걱정이었는데 이야 너무 좋다 사장이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오 새끼들이 말이야 나도 나도 거래도 안해본 새끼들이 말이야 그 명화 아니 막상 무슨 티코도 없는 새끼들이요 맞아요 그쵸 이거 아니 새끼들이 사탕 한동안은 이거 계속 간직하고 계신데 이 명화 일도 안 베껴본 새끼들이 말이야 뭐 이 새끼들이 뭐 어 뭐 말이 거친다 뭐 어 그럼 일할때는 뭐 말 잘하는 선배들 뵙길거야 13개 새끼들 김치 새끼들 말이야 어 잘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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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여기다가 놓으면 이게 움직이니까 안되고 이거 좋은거야 진짜 잘한거라니까 이거 딱맞아요 딱맞아요 어 이거도 제가 다 지그고 좋지 이거 오오 보품카 완벽합니다 좋지 이거 돈은 부자가 쓰는거야 이 쓰레기새끼들아 그씨 삼촌이 자유성가한거에요 아니면은 뭐 아빠 잘 만나서 그런거에요 이거 타면 대부분이 아빠 잘 만난다라 대부분이 그럴까봐 제가 패럴리는 안타요 아 아빠 잘 만난게 아니라 본인 능력으로 탄거 능력으로 탄거죠 본인 능력으로 그쵸 노숙부터 했습니다 아 그래요 거진도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월세 25만원에 학생들 얼굴이 추노야 추노 얼굴이네 아 고생을 많이 했네 근데 우리집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와갖고 그래서 아까전에 그 전향서를 받아서 본인이 박근혜 타령지표에 나왔다가 머리 깨지고 본인 인생이 망하고 대학 나가고 통닭배달하고 네 그러고서 자기 인생 망하니까 대리띠고 자기 인생이 아니다 해서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했지 우리집에서 많이 정찰했지 투표 제대로 못하면 내가 아주 그냥 인간 취급 안하니까 내가 전향을 많이 시켰어요 내가 4년동안 1,400명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중에 400명만 알아들어도 되니까 예 지금 저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이동해서 이 새끼들 말이여 이 문제 뽑은 사람들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여 문제 안 뽑았다 그러고 자기는 어? 무슨 난치 뽑았다 그러고 어? 거짓말을 해 정말 잘한거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예? 자 우리 진짜 어? 우리 배선만큼은 우리 어? 숨읍시다 숨지맙시다가 아니라 숨읍시다 배선만큼 배선은 숨기고 배선은 우리 숨읍시다 일을 할 때는 숨지 말고 보수는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